안녕하세요! SNS 영어 댓글 표현을 배우는 What's your comment의 수지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음식이에요! 음식 포스팅에 쓸 수 있는 영어 댓글 표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? 와 진짜 맛있겠다 Oh my god! 이거 반칙이잖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포스팅을 봤을 때 군침 돈다 너무 맛있겠어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? My mouth is watering Water는 원래 물이라는 명사죠 근데 여기에 ING가 붙으면 좀 더 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atering은 물결친다, 물이 넘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군침이 돈다 는 뜻이 되겠죠? My mouth is watering 뭐지? 이거 완전 처음 보는 음식인데? 무슨 맛일까? 여러분 이렇게 처음 보는 음식을 보고 무슨 맛인지 궁금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? What does it taste like? 그거 무슨 맛이야? 라고 물어볼 때 쉽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무슨 맛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으로는 It tastes like chicken It tastes like pickle 처럼 무슨 무슨 맛이야? 로 나오겠죠? What does it taste like? 오늘 배운 표현들 한 번에 쓰면 댓글창이 좀 더 꽉 차겠죠? Oh my god! What does it taste like? My mouth is watering 바로 실습해볼까요? 이 사진에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댓글 남겨드릴게요 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유형의 포스팅에 남길 수 있는 영어 댓글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